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0년 대비 교정학 기출사용설명서 발간이 돼서 또 거기에 맞게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게 기출문제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과목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교정학은 특히나 기출문제가 많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문만 살짝살짝 변경이 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기출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도 소위 참신하거나 약간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평년이라든지 또 특히나 아주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충분히 해도 90점 이상 특점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집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강조를 드릴 게 기출문제를 단순히 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보면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과정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주제에 중요한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문장이 어떤 형태가 옳은 지문이고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추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분석을 해놔야 그 향후에 바뀔 부분 또 출제위원들도 이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묻고 싶다 하면 그 부분 그래서 기출문제의 어떤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바뀌는 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틀리게 만든 지문조차도 유사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기출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접근을 하시고 분석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실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교재부터는 그동안 쭉 출제 책을 내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과거의 오래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경영에도 좀 맞지 않고 또 불필요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해서 총 10년치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로 진도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로 문제집을 구성하도록 올해부터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판보다는 아마 문제수가 조금 몇 시 문제 정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가면 또 내년에 맞게 또 10년간 이렇게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교정학 공부 또는 이제 앞으로 출제 경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당이 된다면 남겨놓을 겁니다. 일부 남겨놓을 수 있는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최근 10년간 문제 위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10년치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출의 경영과 앞으로의 출제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 조절을 하도록 컨셉을 잡은 거고요. 자 그리고 교정 지금 이제 문제집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출문제니까 그냥 뭐 강의로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따라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적당한 분량 정도를 수업에 나가기 전에 미리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풀면서 뭐 틀린 문제라든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푸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그러면 뇌리에 딱 박힐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면서 해소해 나가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기억을 오래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문제를 풀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